양파는 누굴 만나러 왔을까? 슈퍼주니어의 재간둥이 신동 이 가방이랑 카메라는 이거 어떻게 행복주시키자 많은 행복이라는 뜻인데 밥은 어떻게 사주시려고? 그러게 내가 밥 사기로 행복주셔야 아니 이게 살아먹는 거 나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좀 누나 많은 행복하니까 좀 그렇다 그러니깐요 내가 내 건 내게 너 것만? 이래야지 저 일 좀 시켜주세요 네 배고파 죽겠어요 옷도 갈아입는데?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양파의 의무는 와플쿠키 제법인데요? 고마워 되게 뜨거워요 되게 뜨거워요 와우 수행해요 나 지금 열심히 좀 해봐요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혼자 맡기시는 중에서 놀러 가세요 네 고마워 고마워 네 고마워 나 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벌이 됐습니다 제가 탈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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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지 않네 아우 냄새 오우 500원이에요 490원? 네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양파 화이팅 많은 행복 화이팅 슈퍼주녀 화이팅 신동 화이팅 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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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